우리가 먹는 음식에 농약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고 답을 찾아보자.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섭취하는 다양한 식재료들은 들판에서 재배된다. 과일과 채소를 비롯하여 많은 농작물 재료들이 요리에 사용된다. 샌드위치를 예시로 들어보자. 빵도 옥수수 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옥수수는 농작물에서 비롯된다. 이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예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농사를 지을 때의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음식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이 허용되는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파우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1년에 평균 4.5톤의 농약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농약은 살균제, 제초제 및 살충제로 나뉜다. 잠재적인 건강상 문제 농약은 다양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농약 사용의 결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첫 번째는 농약의 독성이며 두 번째는 노출된 양이다. 특히 구강 또는 호흡을 통해 농약과 접촉하는 경우 소비자의 건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또는 안구 접촉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약에는 한 가지 이상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독성 수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독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독성, 지표로서 라벨에 있는 핵심 단어를 찾아야 한다. 등록된 모든 농약에는 라벨의 위, 험 또는 경고와 같은 경고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단어가 제품의 독성 수준을 보여준다. 독성 수준이 가장 낮은 제품에서는 주의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고와 같은 단어가 적힌 제품은 중간 정도의 독성 수준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라벨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독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다.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경우 남들보다 농약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특정한 질환을 앓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 임산부 및 아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이 있는 제품을 섭취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독성이나 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항상 제품의 라벨을 이익, 고개인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히 가드닝을 하거나 이러한 제품에 노출될 경우에는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 커다란 희망이 모든 점을 고려해보면 친환경 농업이 우리의 커다란 희망이다. 자연과 생명의 다양성을 고려한 최상의 현대 기술 혁신과 과학을 경합한 농업의 일종이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업은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토양, 물 및 기후를 보호하는 농업의 일종이다. 친환경 농업은 화학물질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유전자 변형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결론 섭취하는 음식이 남아있는 농약의 양을 알고 싶다면 농약 제품의 라벨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체내의 독수가 쌓이는 것을 막고 싶다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처럼 해로운 독소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